동대문 소방서가 화재 예방 컨설팅 등 인병 피해 저감을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우리집 점검의 날로 지정해 관계인 소방시설 교육, 화재 초기 대응 방법 안내, 불나면 대피 먼저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협주를 통한 안내 방송도 추진할 예정이며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입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